알만 알수록, 살면 살수록 모르겠어. 이게 부부는 그런 것 같아. 진짜 그런 것 같아. 서로 알만 하면 헤어져야 하는 것 같아. 그래, 맞아. 어? 알만 해? 알만 하면 둘 중에 하나야. 이혼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먼저 하늘 가서 기다리고 있든지. 그전에는 서로가 모르는 것 같아. 모르는 게 나아. 그러면 모를게. 나는 이무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이야. 오, 사랑궁. 지금도 있지. 엊그제 대학 가에서 나온 것 같아. 도움 멘트도 많이 알려주는데 왜 그래요? 내 눈에는 노사인이 아직도 하나도 안 늙었어. 나이를 먹었다, 늙었다. 이런 느낌 나는 그런 것 같아. 나만 그런 건가? 나만 바보인가? 아니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래? 그래, 난 진짜. 나 혼자 데리고서instriving이 너무 아파. 나 혼자 데리고서 Bake. 어? 고산이송 아니야? 고산이송. 고산이송. 나 뭐 하려고. 고산이송인데. 고 rockets. 고elled. 과εται capt hehe 가보가.. 나 발령자이 없게 됐네, 진짜. 야.. 자, 이제 우리도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주자. 아, 이거 보여주기식이에요? 아, 손 내기 있대. 이렇게 크게 싸주고, 나 이거 그냥. 저거 할로. 아니, 저 사람 많이 다니는 창가에 앉아가지고 정말 완벽한 쇼 인도네. 이미 커서 좋겠어.